네 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증권방송, 황믿기와 함께하는 성공주제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월 11일입니다. 화요일인데요.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와 달리 맨 처음에 앞서가는 증권방송 이걸 읽어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가족님들은 감히 오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스닥이 아주 드라마틱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장정한 2.7% 3%까지 급락 나오던 것이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멋지게 양선으로 마감하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어제 제가 여의도 주식왕 밤 10시부터 하는 머니투데이 방송 끝나고 또 무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기회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왜 이렇게 코싸기 기회인지 이유를 설명드렸거든요. 특히 어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왜 지금이 바닥인지 지금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거든요. 자 일단 금리를 볼 때 계속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양선이 계속 나오면서 어제 말해도 이렇게 이게 지금 양선이 다섯 개 나왔잖아요. 이게 단기 고점이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성장주가 코싸기 주로 나스기랑 코싸기랑은 결국 성장주가 많이 포즈하는 데잖아요. 그게 끝났느냐. 안 끝났다.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하락 시파동을 완성하면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성장주가 끝나고 역금융장세가 시작되는 건데 좀 어려운가요? 어쨌든 이것도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서서히 이제 리바운딩이 나올 때가 됐다. 이것도 정확히 지지했죠. 딱딱딱 찍어드렸습니다. 어제 세 사람의 전문가가 나와서 했는데 두 사람은 두고 보자.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랬죠. 그래서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내심. 아 제가 좋은 정보 뭐 이제 매수하자고 하더니 그때만 해도 막 나스닥 선물이 급락 나오고 그러니까 틀렸어. 그럴 겁니다. 그게 그들이 보는 눈입니다. 대부분 거기 또 참여하는 개인 투자들 유튜브 채팅창도 그런 말이 나왔고요. 저는 이것을 나스닥 월건 차트를 보아도 이게 그러니까 10년 반기 2년 그다음에 또 장단기 금리차 거기에서 수렴할 때 0에 가까워질 때가 이때였고 지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앞서가서 해야 됩니다. 늘 패보고 오른 다음에 그때 가람하고 그렇게 하면 늦죠. 그리고 또 제가 어제 함께 하신 분은 우리 VIP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시그널들이 보였습니다. 돈 잃는 그분들 아우성 치면서 매수구간에서 크 그냥 안들부절하고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됐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저를 신뢰하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또 멋지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께 시왕 전략이면 전략 또 종목이면 종목 올른 다음에 운 좋게 올른 거 따라가서 양선을 따라가서 좀 지난 다음에 몇 프로 올랐다고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완전 저쯤에서 제도를 수익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러분들 또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참 들으세요. 우리도 물론 내린 종목이 있습니다. 내린 종목이 이 급락장에서 없다면 거짓말이고 만약에 손질이 되면 저는 거기다 다 손질하고 쓸 겁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손질하는 걸 써왔습니다. 단 그런데 우리는 저점이 작기 때문에 손질은 해도 그러니까 반등이 제일 먼저 나올 거고 그냥 손질해도 조금 손질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그룹과 멀리서서 좀 다른 면에서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보세요. 시왕 전략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볼게요. 일단 미국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나스닥이에요. 드라마틱의 상승의 마감이 있죠. 이게 지금 있잖아요. 저도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보통 한 1시 반에 잠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 중간에 한번 깼어요. 딱 30분 차트 보니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개혁하라는 걸 메우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점들이 2.84%가 올랐어요. 3% 가까이. 이대로 그때는 개혁하라니까 틀렸다고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위만 속임수예요. 그 속임수에서 하락권에서 장대 양손을 들여온다. 추세 전환입니다. 한번 금리만 볼까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가체 수익률 역시 저희 예상대로 양손 6개 뽑더니 내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늘 펴보장하지만 그들처럼 전문가가 됐던 또 개인 투자들 돈 잃으면 그분들이 스탠스가 됐던 똑같습니다. 이건 정말 그때 제가 서브프라임 때 얘기했죠. 저만 홀로 고독했습니다. 어제도 어떻겠습니까. 저만 홀로 고독했죠. 맨 마지막에 끝부분에 있던 세 사람 중에서 한 남자는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했죠. 그러니까 맨날 펴보고 부정적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히 맞췄죠. 10년 만기 국가체 수익률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것들을 누려야 할 것이냐. 테슬라가 드라마턱에 올랐어요. 안 끝난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결국 자율주행으로 가고 이제 거기에서 특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키맞추기 상승이라고 특히 바이오헬스 섹터가 좋았네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거 봐야 되고 미국 우리 시장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보게 되면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도 역시 더 1% 정도 상승을 했어요. SF500 바이오헬스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경우 종목별로 아까 보신 게 뭐였죠. 역시 테슬라 보셨죠. 테슬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딱 음성 주변에서 돌려버리죠. 이거 테슬라가 한 3% 올랐죠. 그럼 당연히 2차전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의도 주식장 들고 나온 게 바로 2차전지 관련주의였어요. 좀 기가 믿기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상승 투자하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대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좋은 정보 선정은 인정하고 신뢰를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로보룩스 제가 이거 갭 상승을 메운다고 그랬죠. 메우고 이게 뭐냐 로보룩스가 메타버스 관련주의예요. 이런 것들을 노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역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놀릴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어제 같은 장에서도 우리는 아주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아주 극락 나왔잖아요. 우리 국내 정시 한번 보실래요. 국내 정시를 한번 보십시다. 어떤 모습들인지. 자 일단 먼저 코스피를 보세요. 오늘 양선 자리입니다. 제가 양선 나온다면 양선이. 여자리 딱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걸 이게 기술적 분석은 못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코스피도 어제 이것도 위스 미꾸리 패턴 완전 다이버스 사나죠. 오늘 코스피도 양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제약바이옵 좀 보세요. 정말 힘드셨죠. 이것 때문에. 삼종바닥이에요. 삼종바닥. 이 다이버스 사라는 거든요. 이런 쪽도 오늘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두 꾹질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시왕 전략 적중했죠. 그 다음에는 뭐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겁니다. 최근에 이 어려운 장에서도 제가 간다면 가는 게 바로 셀바세에 있습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도 한 2.3% 급등 나왔죠. 이거 놓치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이거 다이렉트로 90% 올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여러분께 저를 믿고 함께 하십시다라고 영초부터 한 게 바로 모아택입니다. 어제도 신곡과 경신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음선이거든요. 그렇죠. 상한가 다음에 음선 나오고 멋지게 이 셀프로 급등 나왔거든요. 이 첫날 여러분들 코스다 한번 보실래요. 안 좋았다고요. 안 좋았는 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 스타트부터 거의 종목들이 다 장악했죠. 이게 바로 1월 3일 날이에요. 별로 안 좋았잖아요. 흔들고 어려웠고. 그런데도 상 근처까지 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셀바세에도 그렇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한국전자인증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황믹기가 기어믹한 맥점이 찾아냈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황믹기 2편수 맥점에서 전략완 상한가 뽑았어요. 오늘 그런 종목도 할 겁니다. 두 번째 셀바세에이처럼 이제는 또 이걸 빛날 종목이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했고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면 나옵니다. 이미 A트코 솔루션도 우리가 기똥치하게 먹고 나왔고 제2의 셀바세아이 이것이 1호를 빌내 제2의 셀바세아이입니다. 이거 미국 재료만 터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견종한 흐름을 보였고 이것 놓치면 후회할 수 있을 겁니다. 모아텍에 의해서 셀바세아이에 의해서 또 QSI도 우리가 멋지게 수익났잖아요. QSI 한번 보시겠습니까? QSI 같은 경우도 이게 셀바세이처럼 제가 똑같죠. 이게 아까 한국전자인증 그런 것들 상한가가 것처럼 이것도 그 차례에 기가 막힌 자리에서 양암연표에 또 한 번 포착되고 70%까지 수익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또 놓치겠습니까? 물론 선트는 여러분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종목 공유할 거고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몇 개 관심을 드리면 메타버스에서 이것은 그냥 참고하세요. 맥시스 이런 것 아이고 맥스트죠? 맥스트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한 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과메일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또 엔켄 같은 경우도 우리가 2차전지에서 이거 좀 길게 봐도 괜찮아요. 확밀께 마디마디 잡았는데 다시 한 번 그 구간이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한 두 종목 정도 관심을 두시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경우 오늘 상한가 배팅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오늘 그냥 이것은 저는 상한가 날 종목 그런 상한가 표현이 좀 맙니다. 바람 잡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패턴들이 황믹기 전략 넘버 10에 포착된 거든요. VI는 주더라고요. 어떤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아택처럼. 이런 정도 놓치실 겁니까? 자 그동안 힘들고 이제 또 한 번 기회예요. 지금부터 진금 승부가 되는 겁니다. 좋은 점은 상자 신뢰하시죠? 또 어떤 분 이렇게 합시다. 저것도 회원 모집 잘한 게 란다. 상관없습니다. 그분들 보는 눈은요. 맨날 공짜 좋아하고요. 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도 됐습니다. 쉬운 전략 맞았죠?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참고 많으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머니투데이에서 여기 나오죠? 최우수 전문가 1등 전문가 수익을 남바 1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이 제일 좋다고 다 방송에서 소문이 났고 정말 황믹기 이걸 통해서 대박을 드리는 방입니다. 오늘 멋지게 저와 함께 수익 공유하시는 분들 VI 또는 꼭 VI 안 좋습니다. 제2의 셀바세아이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정말 여러분들 진금 승부가 될 겁니다. 이거 놓치시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켓포 장전 일보 직전인데 제가 오직하면 여기에 들어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틀 동안 7% 올랐는데 이 급락장에서 말입니다. 2편선 정배르에서 이제 그만 이제 2편선 정배르에 뭔지 아시죠? 아주 2편선이 밀집해가지고 블랙홀, 골드클로스 이런 종목 미국 재료만 터지면 이거 아주 급등 나올 겁니다. 그래서 셀바세아이, 그 다음에 QSI에서 저는 승부지로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 간단합니다. www.mtnw.co.kr, 머니투데이 들어가시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좋은 정보, 하반기 최우수 베스트 1등 전부 나오죠? 여기서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지금 보게 되면 플러스 5일에다가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플러스 3일이 추가돼요. 회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수 성찬을 들추기 위한 젓가락값 JSLBSI 오늘 또 급등 후보를 잡을 수 있는 그냥 젓가락값, 진수 성찬 젓가락값 좋은 정보 선정에 대한 믿음값입니다. 이것도 싫다면 훨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많은 분들이 저를 시일날과 함께하셔서 그 종목, 그 급락장에서 멋진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건 정말 제가 오늘 또 한 번 강조드려요. 이건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제하게 되면 플러스 3일이니까 한 달이면 플러스 8일 그 다음에 또 세 달이면 플러스 10일에 13일 그런데 가격이 엄청 할인돼요. 이게 원래 330만 원대에 170, 20만 원을 할인해서 이건 거저의 셈이죠. 그래서 이런 걸 바로 뽑아요. 하루 만에 6개월 회별 뽑으신 분도 계신데요. 그래서 하실 분도 오늘 이 종목은 꼭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힘드셨죠? 지금부터 진급 수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이런 효과가 어제 방송에서 어떤 얘기했냐? 물 건너갔다?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만기일이 내일 모레 오거든요. 이 지금 전에 그 전에 빨리 반응할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1조 5천억의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배당락 이후에. 이게 기여란 말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홈페이지가 결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8시 전에는요. 010, 9517, 6345.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역시 초기 빠르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한 가족이 되셨어요. 또 그냥 95% 그분들은 어제 제가 그렇게 케어를 해드리고 리딩을 해드렸는데 기회다 기회됐는데 그걸 또 못 참아요. 그래서 어제 좀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방 좋아지는 아주 긍정시 시그널을 봅니다. 소망투자 하실 분들 010, 9517, 6345 이루어져서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문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시 이후부터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160-508. 빨리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8시 한 3, 40분에 40분 전으로 문자를 보낼 거예요. 매수과 매도과 오늘 아주 간출하게 제가 여러분께 두 종목 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함께하셔서 오늘부터 이제 멋지게 1월달 지금 연초에 고생하셨잖아요. 저는 저녁 후광이라고 봤으니까 기대하시고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을 믿음과 소원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수익을 같이 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자 파이팅입니다. 성공투자를 응원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